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 만들면서 나온 기사 제목이 북한이 두려워한 김관진,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완전 충성경쟁 벌이는 거죠. 김관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받았을 때 내용이 뭐냐면요, 반헌법적 행위라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솔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선거받았는데, 재판부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유법하게 과제한 것은 군의 중립 의문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구속에 대한 기소를 한 책임자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에요. 매우 웃기죠? 이런 사람을 본인이 기소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 직속기구, 자기의 직속기구에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앉히고 있고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부위원장이겠죠. 대통령 없으면 김관진이가 국방혁신위원회 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언론이 북한이 두려워한 김관진. 이 내용을 안 써요. 군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시키냐고요. 아니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자를 어떻게 부위원장을 시키냐고요. 언론은 이걸 공격을 해야죠. 말이 됩니까? 이게 반헌법 행위자를 어떻게 예를 들면 국방혁신위원회에다가 앉혀놓습니까? 라고 언론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이 두려워한 김관진이라고 다소특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한성혁은 안 되는 거고 김관진은 되는 거예요? 김태워도 마찬가지잖아요. 따지고. 되게 재밌어요. 김태원은 뭐 때문에 걸린 겁니까? 군사기밀 갖고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반헌법 행위자들은 대통령 바로 아래 직속 부위원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가기밀을 들고 나온 자는 제1차장을 시켜서 지금 모든 안보 행위들을 벌이게 하고 이게 예를 들면 군 통수권자, 안보 총책임자의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아직까지 재판도 받지 않고 지금 예를 들면 법원의 재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방통위원장에게 면직 처분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제가 볼 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죠. 또 방통위원회는 독립기관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장관급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대통령 저게 아니거든요. 아니 돈이 끼고 방송이 예를 들면 대통령 스스로가 방송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자를 수 있다고 얘기하면 관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할 수는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매우 좀 그냥 괘씸죄예요. 뭐든지 그냥 쳐보려고 하는 두 달도 못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아니 제가 상징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납작 방송 언론 납작 엎드려. 더 기어라 더 기어. 계속 칠 거야. 그냥 한번 해봐. 해봐. 너 저기 최민희 봤지? 국회의사 통관 시켜둬. 그냥 계속 묶어두고 있잖아. 누구들 한번 와봐. 당신들 나한테 와가지고 뭐 하나 하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해줄 것 같아? 절대 안 해줘. 내 말 들으면 될게.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방송 장악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활적인 문제인 거죠. 언론 같은 경우는 조중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위해서 알아서 해주겠습니다만 통제 안 되는 게 또 조중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이제 빠털을 해야 되는 게 또 있으니까. 이거 피곤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한겨레 오마이 이런 데가 말 듣겠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살짝 가고 고소고발하되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장악 안 될 수가 없는 스킬들이 분명히 있죠. KBS, MBC, SBS도 마찬가지고 YTN, YTN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연합리수TV 이렇게 예를 들면 딱 눌러놓으면 방송 알아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방송 알아서 기고 있는 사람. 알아서 기고 있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계속 예를 들면 방송국 치고 있고 네이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포탈까지 해야 되죠. 총체적인 언론 장악 음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통제하는 기사와 프레임을 유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그 상징적 인물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건설노조 노조에서는 건설노조로 상징될 것 같고 방송 언론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 상징될 것 같고요. 이걸 막아내는 싸움들을 아마 여름에 거세게 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민주주의가 이미 유린됐습니다만 더 심각하게 유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옛날에 대회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여름, 가을은 적어도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대회전에 들어가는 중대한 계기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높은 수 있을까? 그럼